오늘은 보러 들어갈까요? 오해요 오려오려고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빗소리 들으러 갈까요? 네, 바닷가요 바닷가로 가? 아니, 엉덩이요 엉덩이? 알았어, 화자 먹고 있어 출발! 쯔 뭐예요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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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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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이게 먹는게 아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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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더 빨리 잡을까 아빠가 여기 저번에 아빠가 꽤 잡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응? 응 울려고 못 가 뭐 오오오오 det 나왔다 나왔다 저기 아기다 귀엽다 산살내 감어봐 아빠 물 아파 바닥에 떨어뜨려 그렇지. 아이고 너무 애기다. 야 저거야. 아빠 찍어줄게. 자. 던져주게 살려줄게. 자 이번에도 있을까 없을까? 있을까 없을까? 꽝! 없네. 없네. 꽝이잖아. 야 물고기 흔들어 있다며. 없잖아. 꽝인데. 조금 안달렸어. 진짜? 다시 한번 되지 뭐. 우와 한발에 두마리 들어. 들 수가 없어. 못들어? 무거워서? 큰 크다. 이거 우리. 응. 크게 잡혔네. 확실히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. 내가 세말 잡았어. 진짜. 와 진짜 크다. 어 진짜 커. 어 이만의. 뭐야 이거. 이거는 횟도 먹어도 될 사이즈인데. 아니. 오. 어 무르다 왜. 도구마츠. 우와 진짜 크다. 어? 살아있는데. 됐다. 됐다. 자 물고기 살려줍시다. 진짜 크다. 같이 줘. 하나, 둘, 셋, 넷. 잘 가 하고. 잘 가. 잘 가. 아니 바퀴 하나. 잘 가. 잘 가. 왓따 크다. 어 살아있어. 다 도망했다. 정경영. 쫄깃. 참기름. 한바스. 퍼 companjoie. 핫.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잘라도 되겠지? 단바스 올리브오일이네 한번 처음 해볼게 맛있게 먹어 단바스 우와 올리브오일 엄청 많다 새우 봐야지 새우 보이지 새우 응 이거 맵진 않아 다행히도 보기에는 이렇지 맵진 않아 목소리도 맛있다 이렇게 음 자주 해먹었다 요즘 동치미 국물에서 먹는거야 맛있어? 동치미 국물에 먹냐 인마 올라갈때 조심히 올라가야지 들어가 밥 다 됐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패드하면 조심해야 돼 종아야 넘어질 수 있어 돼지고기 소감 어때요?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? 네 카메라 보고 진짜로? 아니 아닌거 같은데 진짜? 헤헤 많이 먹어 고마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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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호야, 뭐해? 뽀빠야, 이거. 우리 아들 오늘도 꿀 땀 잤네 야외 체질이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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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외체질이구만 잘 주무셨습니까? 잘 주무셨습니까? 잘 주무셨습니까? 잘 주무셨습니까? 와우! 아멘 아멘